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상담사 구세주입니다 오늘 한미반도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6월 25일 이제 화요일장인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좀 빠지고 있죠 자 마이너스 한 5%까지 갔다가 지금 한 3%대에서 주가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자 엔비디아가 연일 급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도 이제 같이 조정을 받는 것 뿐이구요 자 특별한 악재가 있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지금 고점을 이 갱신하고 시총 1위를 차지한 이후에 주가가 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 16% 정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자 지금 엔비디아의 이 주가 영향력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까지도 이렇게 지금 이 영향을 보이는데 자 일단은 엔비디아가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자 추가적으로 주가 급락을 야기할 만한 이런 악재는 지금 없어요 지금도 현재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닙니다 자 지금 시총 1위를 달성하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옵션 만기를 맞이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이제 수급 입시가 좀 다른 거 밖으로는 설명이 안되는데 자 상반기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6월달 자 상반기 마지막에 보통 이제 펀드나 기관 투자자들이 이 차익 실현을 하게 됩니다 이 투자 상반기 투자 수익률을 좀 높이고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시 다시 주어 담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요 자 지금 이슈가 되는 것들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게 하나같이 엔비디아의 악재가 아니에요 자 이 빠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부분을 이 부분을 이제 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갖다 붙이는데 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 서버를 거부했다 자 지금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한쪽에 엔비디아 쪽에 너무나 의존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단은 도입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자 커스텀 반도체의 경쟁이 심화됐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계속 공전해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관이 없다라고 보여주고요 마지막으로 온비바이스 AI가 지금 생각보다 다소 더디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오히려 이제 개발이 좀 난항이 될수록 더 많은 이 훈련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요가 더 증가하는 거라서 이게 악재라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중동시장 진출 같은 이런 호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미반도체를 일단은 지금 보는 이유는 자 주가가 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13% 까지 빠졌어요 자 근데 한미반도체가 여기서 이 고점을 찍고 끝났냐 라고 말씀드리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최소한 지금 이 21선을 지지를 받게 되면 결국에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자 지금 이 노란색 선이 21선입니다 20일 동안에 이 가격을 평균으로 해서 이렇게 선으로 나타낸 건데 자 지금 급등을 하기 전부터 해서 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때 자 제가 그러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주가가 이제 시작을 했었던 지점이 여기인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보시게 되면요 21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대이면 올라오죠 대이면 올라오고요 대이면 또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이탈하면 또 올라오고 이탈하면 올라오고 자 이탈하면 또 올라오고 올라오죠 자 지금 이렇게 계속 주가가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미반도체는 21선을 중요하게 보는 종목인데 자 지금 이런 규칙을 봤을 때는 지금같이 21선을 다시 한번 이탈했을 때는 다시 이 매수 기회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타점을 잡아가셔도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21선 이탈해서 이번엔 진짜 빠지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실제로 어떤 악재가 있을 때 지금 AI 반도체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가지고 이제 앞으로의 미래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이런 수요가 좀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 이런 테마가 완전 끝났다 라고 했을 때는 21선 이탈으로 이제 빠질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 그럴만한 이슈들이 발견되고 있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한미반도체는 회복할 거다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만약에 물려오고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비중을 다시 한번 좀 담아보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자리에서 평단을 꼭 낮추시고 올라갈 때 완전히 수익으로 좀 전환하시는 기회를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거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고요 자 일단 한미반도체가 이제 올라갈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자 19만 6천원 19만 6천 2백원 자 이 역사적인 고점은 최소한 터치는 합니다 최소한 끝나더라도요 이렇게 쌍봉은 한번 찍고 끝나던가 아니면 적어도 한번 더 돌파하고 한번 더 신고가 만들고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요 자 한미반도체가 지금 이 압도적인 이 괴멸적인 상승이 이 피날레 상승이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지금 상승이 한번 크게 팍 나오면서 여기서 이 세력들의 이탈이 한번에 나오는 그런 모습이 일단 연출이 돼야지 끝이 났다라고 좀 보여지는 건데 그런 상승이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피날레 상승은요 자 과거에 2차전지를 이끌었던 에코프로 한번 볼게요 자 에코프로도 15배 같죠 자 지금 이런 상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승 그렇죠? 이런 상승 자 주가가 올라가다가 각도를 높이면서 자 지금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주가가 급등을 해버리는 이런 상승이 한번 나와줘야 여기서 지금 고점을 찍고 이렇게 이탈을 했구나 장대응복이 나와버렸죠 누가 봐도 이거는 지금 이탈을 하는 흔적을 딱 보였기 때문에 자 지금 이게 이 고점 시그널입니다 근데 이런 고점 시그널이 한미반도체는 아직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더 갈 자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봤을 때 얘 같은 경우에 15배 같고요 자 한미반도체는 한 13배 정도 같습니다 자 지금 아직까지 흐름이나 이런 글로벌 이슈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결국 엔비디아가 무너지지 않는 한은 한미반도체도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중간중간 출렁출렁 할 때마다 우리는 이 단기적으로 매수 기회를 잡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한번의 매수 기회가 지금 왔다라는 거고 제가 여기서 타점 공유 드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에서 지금 이 목표가 자 1차 목표가는 19만 6천원 부근에서 잡아가시면 되고요 최종적인 2차 목표가는 제가 별도로 공유 드릴 테니까 그거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아직까지 이슈가 지금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정리해서 여러분께 공유 드릴 건데 그걸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미반도체 대응 자료 여기 넣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HBM 관련해서 SK하이닉스 엔비디아 자 지금 이 반도체 빅사이클인데 자 AI 관련해서 지금 아직 남아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가에 트리거가 될 만한 내용들이 여기 다 적혀져 있는데 이거 꼭 확인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한미라고 한미대응이라고 문자 주세요 만약에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될지 추가하면서 해야 될지 걱정이 되시거나 아니면 고민을 하고 싶다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영상 말고도요 여기다 제가 말씀 못 드렸던 호재들 상당히 많은데 이걸 꼭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여러분들 이런 걱정 고민이 일단 가르마가 좀 타져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함께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이쪽 들어오셔서 같이 보셔도 됩니다 자 지금 여기 한미반도체, 엔비디아 반도체 이슈 관련해서 주주님들이 같이 많이 들어가 계신데 여기서 저희가 코멘트 달아드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이슈 계속 체크해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들어오셔도 돼요 여기가 이제 100% 저희가 구독자분들만 받고 있는 이 무료방입니다 지금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들어오실 분들은 한미입장이라고 문자 한번 주세요 위에 번호로 010-2108-8006입니다 한미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입장하시면은 이슈 계속해서 트래킹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내뿐 아니라 해외 이슈까지 계속 트래킹하면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특별히 이슈 놓치시는 일은 없겠고요 그리고 이런 타점 같은 것도 같이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타점 같이 안내 받으면서 끌고 가면서 좀 더 수익을 크게 보시는 데 있어가지고 훨씬 좀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입장 원하신 분들은 들어오시고요 대응 자료 원하신 분들은 대응 자료 받아보시고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둘 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저희 채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저희 채널도 성장하고 저도 유튜브로서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한미반도체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자료를 받으신 분과 안 받으신 분 차이가 있어요 자 그렇지 그렇지 하고서 넘어갔다가 자 지금 이런 구간에서 손절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지루하다고 그리고 나서 올라갔다가 빠질 때 여기서 또 손절해버리는 경우 있어요 재료적인 확신이 부족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 까먹어서 결국엔 나중에 까먹는단 말이에요 계속 끌고 가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여기서 한번 말씀드린 거를 끝까지 끌고 가면서 계속 갖고 가기에는 어렵죠 계속 이슈가 새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론이 새롭게 정립되고 환경이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이 등락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여러분들 흐름을 좀 가져가시려면 이것도 확인을 꼭 하시고 또 들어오셔서 제대로 좀 수익을 보시라고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100% 무료고요 자 들어오실 분들은 한미입장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대응자를 받으실 분들은 대응이라고 문자 주세요 자 한미입장 대응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많이 받아가서 수익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어쨌든 수익을 좀 많이 보게끔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지금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지금 6월 달에 이제 이 체코 원전 관련해 가지고 프로젝트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 간에 이 양자 대결 중에서 본 사업자가 결정이 되어지는데 자 빠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14일 전입니다 그럼 1월 자 1주에서 이제 3주 정도가 남았죠 자 그럼 이 안에 결정이 나아질 때 우리가 수주를 받게 되면 15년 만에 원전 수출하게 되는 정말 큰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원전 테마가 크게 급등을 할 건데요 자 최근에 이 뉴스태 파워 SMR 50조 프로젝트 두세 애너빌리티가 죽이기 납품하면서 다시 한번 원전 테마가 크게 움직였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주가가 한 번 더 강하게 이거보다 더 강하게 움직일 건데 지금 이것도 1개월 내에 두세 애너빌리티가 얼마의 죽이기 납품했는지 재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정이 6월 달 안에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원전 테마 꼭 하나는 보셔야 되는데 자 테마스로 잠깐 올랐다 빠지는 종목들 말고요 자 지금 두세 애너빌리티처럼 여기에 참여도 하고 지금 여기에도 관련이 있는 지금 이 두세 애너빌리티 이 협력사를 꼭 보세요 자 테마스로 잠깐 올랐다 빠지는 종목들 말고 숫자가 찍히면서 같이 가는 종목 그래서 두나 애너빌리티랑 이 지금 상승의 흐름의 괴를 같이 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저점 고점 높여가면서 주가 빌드업 하고 있어요 결국엔 사안가 돌파할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자 앞에 물량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세력성 흐름이 명확하게 보이고 자 일정이 명확하고 재료 이슈가 역대급이고 세력성 흐름에 단기 수익 다 되고요 신고가로 갈 패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필요하신 분들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대장이라고 문자를 한번 주세요 자 여기서 잡으시면은 최소한 50% 단기간에 끌고 가시면은 100% 이상도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요 이거 꼭 확인하고 여러분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대로 좀 수익 볼 수 있으세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원전 테마도 강하고요 또 지금 뭐 대왕고래 뭐 이런 것도 강하고 한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정보 드리면서 최대한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좀 도움을 드리는데 포커스를 마치고 있고요 정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도움됐다라고 하면 저희 구독과 좋아요 여전히 좀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고 자 오늘 제가 보내드린 자료들 다 받아보시고 이런 정보도 받아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수익을 가져가시는데 도움이 되시는 그런 기회가 꼭 되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 이제 오전장인데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여러분들 오늘도 수익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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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